기아가 계열사인 기아 렌터카를 중고자동차 사업의 핵심축으로 설정하고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. 기아는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업계 최초로 한 달 무료 체험 후 구매 전략을 펼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기아가 기아 렌터카를 활용해 중고차를 단기 렌터카 형식으로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매하고 15일 이내 소유권 이전을 등록해야 하는 현 자동차 관리법의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 기아는 체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구독 프로그램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해 중고차 시장 개방 초기 확실한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는다는 계획입니다.